승리의 이름 최강 기아 타이거즈 외쳐라 승리의 이름 최강의 대략 1 2 선수는 가까이 와서 좋아요. 가까이에서 보니까 너무 좋고 우승한 거 보니까 더 좋네. 아, 지금 좋죠. 광주 시민들이 이 정도 나올 수 있는 행사가 또 있겠습니까? 정말 힘이 좋습니다. 여기 계신 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올 시즌에 우승했다고 생각합니다.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팬분들께 꼭 약속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선수들이 더 노력해서 카퍼네드를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히안 타이거즈업 화이팅! 덕분에 우리 광주가 오늘까지 한 번 힘을 냈습니다. 우리 이런 힘 계속 가지고 내년에도 승리하자! 화이팅! эн hastFE! 너의 힘을 냈습니다. 추함! 넌, 우리 광주가 오늘까지 побед을 위해 오늘의 힘이 받는 악세거 주의가 많은 이야기입니다. 어, 왜요? 어린이? 우리 광주가 오늘까지 올 수 있 aí! 그리고 내일의 힘이 받지 않습니다. 오늘의 힘이 받지 않습니다. 오늘의 힘으로 인제는 우리 광주가 오늘 Sanders님에게 abi,